오늘은 맛있는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을지로 사가역 4번 출구로 나왔습니다. 이 을지로 이곳에 상당히 괜찮은 김치찌개 맛집이 있어서 이 골목길을 찾아서 쭉 걸어갔습니다. 이 보건욕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서 직진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. 바로 근처에 반상시장도 있어서 좀 가볼 만한 식당들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서울에서 이 김치찌개 맛집이라고 하면은 몇 군데를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이 을지로 사가에 있는 은주정 이곳이 또 김치찌개 맛집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저도 은주정 드디어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요. 주차는 할 데 없고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밤부터 밤 10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이 백년 가게로도 선정이 되었고요. 또 블루리본 서베이도 매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은주정입니다. 이 식당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. 꽤 넓은 공간인데 안쪽으로도 자리가 있고 또 2층에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. 단체 모임 하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 있고요. 저희도 안쪽 테이블석에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. 메뉴는 낮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삼겹살로 단일 메뉴로 운영되고 있고요. 또 쫄면도 또 새롭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무항생제 대지를 사용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. 테이블 앉으면은 있을 것 다 있고 이런 불판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또 주문도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녁에 방문해서 삼겹살 2인분 먼저 받았습니다. 또 삼겹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밑반찬도 세팅이 되는데요. 상당히 좀 빨리빨리 이뤄지는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밑반찬 구성도 꽤 괜찮았는데요. 이 도라지 무침 맛있게 먹기 좋았고 이 파김치도 맛있게 익어서 좋았습니다. 또 마늘 정도 오랜만에 보고요. 묵 있는 것도 괜찮았고 또 쌈장에 또 마늘도 함께 나오고 또 맛있는 김치도 가득 내어주십니다. 밑반찬들은 리필 가능하고요. 또 쌈, 야채 다양하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았고 싱싱하니 쌈 싸먹기 딱 좋았습니다. 이 달궈진 불판, 이 비계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바로 고기랑 김치랑 올려서 구워줬습니다. 이 삼겹살 2인분은 양이 많지는 않고요. 좀 얇은 삼겹살로 좀 빨리빨리 구워서 먹기 좋은 그런 삼겹살입니다. 기름기 꽤 나오기 때문에 이 맛있게 김치를 구워서 먹기에도 좋았습니다. 이 저녁에는 또 인원수대로 자동 주문 들어가기 때문에 삼겹살 먹고 나서 또 이어서 김치찌개 무료 제공되니까요. 김치찌개까지 한 번에 맛볼 수가 있어서 좀 가성비 좋게 느껴지는 그런 운주정이기도 했습니다. 고기는 또 금세 다 구워지고요. 껍질채 있는 거의 오겹살로 나온 그런 삼겹살입니다. 그냥 고기만 먹어도 괜찮지만 또 김치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이 집은 쌈, 야채가 다양하니까 좀 다양하게 쌈 싸먹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고기 먹으니까 또 소주도 술술 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이고요. 좀 보통 고기랑 김치랑 먹는 편인데 또 쌈, 야채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다양하게 또 쌈 싸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껴졌고요. 이 쌈, 야채부터 밑반찬들은 리필 가능하니까 또 먹고 싶은 것만 더 달라고 해서 먹기에도 좋았습니다. 삼겹살 어느 정도 다 먹고 이어서 김치찌개도 달라고 했습니다. 김치찌개 주문하면서 공깃밥 주문했는데요. 흑미밥 나왔는데 밥도 되게 괜찮았고요. 김치찌개 아무래도 무료로 제공되는 김치찌개이다 보니까 낮에 먹는 김치찌개와는 다르게 고기가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도 양도 되게 넉넉한 편이고요. 뭔가 2차하는 느낌으로 김치찌개 먹기에 좋았습니다. 당연히 술 마시기에도 좋은 그런 김치찌개였고요. 이 돼지고기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이고 이 국물 같은 경우에는 좀 끓일수록 맛이 더 올라와서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. 김치찌개, 김치. 뭔가 많이 익은 것도 아닌데 묘하게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요. 또 김치찌개에 있는 이 고기로 또 쌈을 싸서 먹는 재미도 되게 쏠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낮에는 정말 점심 식사할 때에는 많이들 와서 이 김치찌개에 쌈 싸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. 확실히 김치찌개 맛이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김치찌개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저도 운주정에서 같이 간 분과 함께 이 김치찌개 열심히 또 쌈까지 싸서 끝까지 한 그릇 깔끔하게 다 먹어줬습니다. 운주정, 김치찌개로 서울의 뭐 3대 김치찌개 맛집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. 확실히 김치찌개 먹으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또 저녁에는 또 삼겹살도 함께 먹을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. 나름 좀 가성비 좋게 식사든 술 마시기 좋은 그런 운주정이었습니다. 을지로에 뭐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. 김치찌개 먹으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운주정이고요. 또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